Podcast Edition 어 야 됐다. 야 이번엔 진짜 됐다. 제대로 어...어따...어따...보내...어, 오케이. 어, 그거다! 코어 오브 아이디어님이 보여준 것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, 아, 이거 아니지. 자... 배틀피리드...어? 어? 뭐야? 게임 좀 하자, 씨. 아, 진짜. 어, 뭐야? You are now...아, 이제 시작이구나. What? 아니, 뭐 어떻게 된 거야, 지금. 나 지금 로딩하고 있거든? 어, 느리죠. 나 이미 했죠. 서버 디스컬렉키드. 아니, 그 쓰레기 게임..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간다. 야, 이거, 씨. 옵션을 더 내려야 돼? 오, 맵 잘 만들었네. 아니, 약간. 아니, 그냥 배필1이에요. 느낌이. 형, 지금 게임 안 했지? 배필4도 그렇게 따지면 느낌이 배필3잖아. 아니야. 아니, 근데 배필4는 배필3에 강화된 거라고 할 수 있지. 그 약간 컨트롤이 나한테 맞아. 근데 배필... 컨트롤? 갖다 킨다. 역시, 킨자가 똥컴이죠? 야, 프레임 진짜 안 나온다. 그래픽 성능이 1070에서 딸리는 개스틱. 나 지금 옵션을 얼트라에서 하이어를 내렸거든. 82. 이거, 권장사항이 어떻게 됩니까? 권장사항이? 몰라요. 뭐, 1060이겠지. 지금 제가 1070 쓰는데 프레임 60 돌아가요, 울트라로. 지금 그래픽 카드 87%, CPU 55%. 레그 5G고요. IRC 면순 100%. 자, 근접이 뭐지? 아, F구나. 네? IPC 영상 끊기는 거 같다. 아, IPC 영상 끊기는 거 같다고. 아니, 게임 자체가 지금 끊겨. 이거, 이거 왜이래? 옵션 내려. 지금 얼트라에서 하이어를 내렸어. 어 여기 코어오브 아이덴이 지칠한 곳이다 배그는 아니고 배틀틀틀고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봤어 배그.. 그럴 수 있지 잠깐만 4번이.. 어? 저거 뭔데? 어? 유탄팔삭이 있네? 뭐래요? 왜 마이크 끄고 있어 근데 근데 못생겨서 아이템 댓글장 좀 봐라 죄송해요 집 못봐요 어 저 탱크구나! 어 저 탱크구나 룰이요? 그냥 가서 적 죽이고 거점 먹으면 됩니다 끝 왠지 알아? 너 하드라서 이거 벨타 추구 어디서 해요 근데 님들? 잠깐만요 벨타 추구 어디서 해 나 게임 가능하게 해 게임이 스피구나 응 제가 링크 드릴게요 기다려봐 캣! 캣! 네 아 뭐야 오리진에서 F5 들어가면은 게임 안가여가지고 갈게요 그냥 바로 뜨잖아요 게임 공부가 있어요 게임 공부가 있어요 아 제가 링크 드릴게요 링크 사이트 어 빅크에 올렸어요 바로 뜨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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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라졌어 왠? 갓김이라고요 아 얘 앉았구나 야 앉았는데 안 보이냐 시야에서 사라지네 앉았는데 시야에서 사라졌어 오리진이야 오리진 오리진이야 오리진 아 스토어에서 뜨는구나 네 스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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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말 잘못했구나 아 이거 옵션 좀 내리자 이거 렉 되게 심하네 아 야이씨 왜 그러니까 렉 걸리지 다이테 엑스 12로 다이테 엑스 12로 돼있어 11이 아니라 어 들어가졌다 아니 껐어 세이버했어 다시 껐다 끼니까 다시 켜졌어 아 키는 똑같네 어 뒤로 돌아보수 뒤로 돌아보면서 나 공포영화장이네 김킬을 해? 어차피 안되잖아 못생긴 주제? 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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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음 어이씨 나도 죽음 아 나도 다이테 시비 꺼놨구나 다이테 시비 꺼야돼 아 꺼놨다고 크리스레기 안걸린거고 아 난 렉테 심하다 오리진이 이제 EA에서 만든 스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 아니 아 아 이외에 3번이지 배필은 배필은 배필 4번인데 뭐야 아 죽었어? 어 살리로 가고싶어서 너무 멀다 헬프 아 어? 이거 배그 따라왔는데 나 쓰러웠어 뭐 블리딩아웃 아 래식을 따라했구나 이거 원래 그래서 블리딩아웃 배필 1도 그랬나? 배필 1도 어 블리딩 나 키웠나 아니 배필 1도 없었어 어 네 이거하고 게임 껏다 켤게요 이거 지금 다이렉트 액터 시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이 좀 심하네요 2 아니 도대체 뭘 개발한거야 EA는 빨리 운전해 야 왼쪽 쏴 두고 있어 잠깐만 잡았냐? 어 잡았어 가라 아우 렉 아니 야 나 이거 쳐 놓아봐 어 뭐야 야 아니 포탐가 떨어졌어 아 아닌가 제가 다이렉을 파괴시켰나 밥 안 뒤졌어 와 아니 이거 이거 지금 오픈 배트라서 지금 14기가 지금 야 지금 자기만 살고 난 뒤졌거든 꼴을 박아가지고 아싸 쓰레기가니까 꼴 어 어 뭐야 뭐야 우리 뒤에 물 건네 물 건네 물 건네 아 3번 3번 어 3번 뭐 어 나 근데 이거 왜 먼저 즐겨보세요가 아니라 트레일러보기 아 어 3번 어 없구나 지금 아 잘못 왔다 다시 뒤로 왔네 야 어디가서 같이 다녀 아 맞췄는데 아니 아 뭐하는지 야 이거 게임 게임 까딱해 볼까 그래도 일단 지금 사람 꽂혀가지고 방에 안 잡혀 내가 해봤는데 벅벅벅 끊겨가지고 에임 조절이 정까지 잘 안돼 중간에 끊겨 끊겨도 할 줄 알았죠 아니 야 프레임드랩이 있는데 어떻게 조절을 해 조절을 딱 하려고 옆에 가는 순간 딱 끊긴다니까 난 옛날에 GT220으로 게임 잘했어 아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 그건 달라 프레임드랩하고 달라 아 아는데 프레임드랩 어떻게 제이코 뭐 이거 안 열려 아 이거 안 열리나 안가져 아이씨 야 B먹으러 아 C먹으러 가자 C? C9 아 저 탱크있다 아 근데 셀비치도 좋긴좋다 그다지 이거는 RTX 써봐야 되겠다 아 내가 요즘 똥게만에서 그런가? 컴퓨터 가 컴퓨터 가게가서 훔쳐야지 히 히 히 허기나 그냥 A먹으러 가자 그냥 A먹으러 가자 오 쏜다 어디있어 마크 죽어봐 아 아 누가 훔쳤어 아이C 안 보이는데 아이 지금 누가 죽였어 어 이거 뭐 보여? 몰라 어이 뭐 보인다고? 나 안보인대? 아 요금을 했었구나 빨리 나한테 스포내라 자살하기 아직까지 다이트에서 12가 많이 멀었네 빨리 나한테 스포내다 기다려 지금 3 2 1 0 됐다 어 뭐야 왜 안돼 Can't spawn on squad member 어? 앗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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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텔시패 한 명만 더 잡아야 돼 아야 나 살리 살리 못살이나? 아 뭐야 너 죽었어? 아 나 죽었어 그렇게 빨리? 죽은 애 빨리 아 한 번 더 쓰면 빨리 죽나? 아 너 기차있었어 한 번? 그런거 아 모르겠어 너 빨리 죽어가지고 상담 바로 죽었어 야 여기 그.. 어 쐈다 어디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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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깐 멀리 몰려 죽였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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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로우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애맞다 아까 기차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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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너준다 기차역 계단 기차역 계단 1.5층 1.5층 살려주냐? 튀어 앗따 빨리 와 어디로 가 이 안에 확실히 배필 1보다 난거 같은데 뭔가가 조금 낫겠나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 원했을 때는 옛날에는 서브 애들이 안 죽었어 야 난 왜 플레이하기 없냐고 그 왠지 알아요 리모글 님이 한국인이라서 그래요 뭐야 게이다 게이라고? 아 왜 왔어? 게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더 늙은 것 같지? 실제로 더 늙었으니까 그렇지 피크씨 지금 생방중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했어요 야 그래픽이 뭐 발전이 없어 이거 아 일로 가지 확실한거 같은데 더 좋아질 때가 있어 아 근데 확실한거는 엔비디아 레이트리싱 때문에 그런지 조금 달라 아니 그 베타라서 안 좋을 수도 있지 아니야 배필4도 처음에 클로즈 베타 했어도 이 그 그 지금 그래픽 그거였어 충분히 나아진거 같긴 한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레이트리싱 기술 때문에 조금 달라졌어 왜냐면 파스칼 오씨 뭐야 파스칼에도 레이 파스칼 GPU에도 레이트리싱 기술 비슷한게 있거든 뭐야 총 없어? 총 없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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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죽었어 난 살라는데 총이 없어 뭐야 스프라인 드랍에서 먹을 수 있어 스프라인 드랍에서 먹을 수 있어 스프라인 드랍에서 먹을 수 있어 와 아 이거 오픈배타 이거 설마 이런 제한이 있는거 아니겠지 그건 아닐거 오픈이잖아 오픈 그럼 클뤼즈 안할라 플레이하게 떠올릴 칸에 다른 안했어도 돼? 아니잖아 야 일로와봐 나 Напсяłą 못 쓴대 내가 탄 먹는 위치를 알려주만 탄모? 아 알아 근데 나 이미 박았어 총 그래 아 프레임 맞을까 이상하다 어 뭐야 쐈잖아 아 % proven 나는 살려줘 나 블리빙이야 페트펠드 님들 예고했어요? 아니요 저는 오늘 방금 한 3시간 전에 땀 받았어요 어? 아니 근데 아 이거 한국은 좀 다른가? 5시 30분부터 할 수 있다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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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팬 없구요 세이브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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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5분 남았는데 뭐 저 이석 쓰레기 안 살리네 아 나 1호 스판 했다 어 네 샤오님 반갑습니다 우리 팀 극혐이죠 내가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한정 쳐다보더니 그냥 가죠 음 역을 죽여버려 흐흐흐흐흐 자 씨로가자 아 이거 반론조를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없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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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저기있어 저기있어 바로 왜 잠수 아 잠수 되는거야 그니까 원래 파스칼에도 그니까 우리 파스칼 GPU에도 메이트레이싱 비슷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별로 상영을 못시킨거지 아냐아냐 바로 앞에 부착 으응 살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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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거 못생겼다 쟤거 못생겼다 그럼 힐 좀 하고 힐 좀 하고 왔다 어 체력 100이네 아 이거 죽어 어 야 야 쏠다 디언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? 넘어가 넘어가 나나나나나나나나 야 여기 들어왔다 아 쟤거 뭐하냐 아 살려줘 나 죽음 컴플레이트 스쿼드 와이프 스쿼드 다 주겠다는 소리 같은데? 야 끼에 스판... 아 스판했구나 뭐야 IP샷 극혀면서 안 구해준다고? 나가 맞는 말이네 아 씨 또 일로와 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 제꾼 맞는 말이죠 쓸모가 없죠 야 다이퇴 X12 진짜 많이 개발해야겠다 심지어 IP샷 나보다 키 적죠 음 나 지금 렉이 심하죠? 렉이 안걸리니 네가 더 차려야지 스틸? 진짜 쓰레기면 스틸하겠네 킬 날 중 치렸죠 배필은 이런 맛에 합니다 야 살려 나를 살려라 진다 이병장 나를 살리게 뭔 갑자기 상극이야 뭔 갑자기 상극이야 뭐야 뭐야 왜 저기있다 살린거 아니었어? 살렸는데 왜 몇명이야 뭐야 나 왜 스판이 안돼 아 죽었다 아 이런 이거 못 움직이네 나 지금 스판이 안돼 네 살려주세요 아 이거 오른쪽에 네트워크 보여주는 그래프에요 아니 죽었다 아마도요 네 이거 네 이거는 그겁니다 네트워크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잘한다 지금 핑이 16이야 아 렉이 안내냄지 아 어렵다 아 이거 빨리 렉이 풀라는데 아 어 그래 다 7킬했네? 7킬하면 기억이 안나는데 상대가 다 바보네 그 상대 7명이 바보라서 근데 왠지 알아요? 갈릭? 어 장님들만 잡았네 그니까 장님들이 아니라 그 아플리스에서 모르는 사람만 뒤치기야? 와 엄청 많네 와 스타블이 진짜 없네 트리플킬 지렸구요 컴플리트 스쿼드 와이프 내가 방금 트리플킬 했어 어 1분 남았다 뭐가요? 내가 피해서 한국에서 5시 반부터 열려 그 왠지 알아요? 켈조선이라서 아 뭐래 어? 그거 10인 줄 켈조선이라서 남들 1년 전에 게임하고 있을 때 아웅 에잇 1장 수혜 나오고 토우면 탈조선 해야지 브이피엠 브이피엠 그니까 야 B가자 B 아우 렉봐 막 벅어버끝히워 스틸 스틸 야 죽으면 B로 스파네라 야 얘들 뭐 핵스냐? 다 맞추네? 권총으로 본인이 못 맞추는거죠? 지금 못 맞추는 것은 아니 난 딱 한 대 때릴 때 나 권총 달고 죽었어 아 진짜 빨리 렉 풀려 죽게 진짜 어 아저씨네 아 빨리 일하세요 생방중입니다 이거 다 생존기인데요 당신 아 당신이네 아 지금 저저저저 지금 생방하고 있어 지금 진짜 생방이에요? 예 다 스트리머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? 그니까 아 진짜 어떤 스트리머 홍보하시는데? 누군 누구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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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투버 님들 이거 보세요 하면서 능켜보는 적 없지만 아 그거는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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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땡큐 써 아니 뭐 그려 아이씨 아이씨 뭐? 아이씨 그니 아이씨 아니 어떻게 했어 야 이거 약간 좀 에이링이 이상하대 이거 아니 5시 반에 열린 다음에 왜 5시 반에 열는데 안 열리냐고 왠지 알아요? 아 혹시? 요오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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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PC 장점점이 없어요? 그럼 왜 낯사게 그니까 싫어 늘려 싫어요 아 여기 밖에 밖이구나 아니 원래 IPC 영상은 선 싫어요 아닙니까? 그니까 손이 싫었다고요? 보는 사람 28명인데 실효가 3개밖에 안돼요 지금 나머지 25명 뭐하는 겁니까? 응 이걸? 시청자분들 분발해 줍시다 시루 27개 찍어야지 아 깜짝이야 아 안보여 어 뭐야 저기 스폰인데? 저 밖인데? 살려주세요 적은 적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사라지면 안될까요? 제발 부디 날라살려주십쇼 빨리 리스폰이나요 썼다 예? 시루 6개 됐습니다 여러분 자 20개만 더 찍읍시다 살려주십쇼 제모들 전우여들이여 나를 잊지말게 사라져 사라져 제발 사라져 사라져 빨리 리스폰이나 이 자식아 이 자식아? 이 씨 죽여버린다 쩔 꼽신가요? 어 엄청 꼽다 내가 가서 진짜 너 아 이거 샘망중에 말하면 되지 그래요 방금 왜 방금 패드립충 와 개요킴이지 역시 패드립충 살려줘 오 여러분 아이패드 리비를 시작합니다 네 경찰 분들은 최신 버전밖에 안됩니다 전우여 나 살려주게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어 간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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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아우 나 살려 살려 아무나 살려 크리티컬 데스 뭐해 다 뒤졌어 지금 제건들 시속하게 이동해 바란다 오 에니미 힛 에니미 힛 라이프 가자 레츠기릿 어 어이씨 죽었어 아우 렉 진짜 심하다 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설마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이씨 아니 너무 많아 아니 모르겠어 일단 제가 이걸 다이어트 엑스 11 모드로 바꾸고 다시 게임 껐다 켜야되요 그러고 아마 제가 알려드릴께요 얼트라 가난할 것 같은데 제건도 얼트라엔더 프레임 60 이상 나 나 지금 70대 잘하면 80대까지 올라가고 아 그러면 난 70 70 지금 80이야 난 100 이상 나오겠네 지금 80이야 난 지금 51 1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다이렉트 엑스 12가 최적화가 안되어있어요 음 네 다음 1060 조용하세요 음 진짜 1060 조용하세요 아우 스 님 그리카 세개를 합쳐야지 제 그리카 스멀다 다다러나? 도용히해 나도 그리카 그리카 사고싶다고 아 그거 씹인다는 친구들 끝나봐 나 죽어봐 어제 4키로 하면 알게 아 신검이랑 받아라봐 개쌰 아 왜 안들어가지 자리 갔네 아 IPC가 좀 도덕심이 있게 자리 많은데 갔어야지 아이 쟤꺼이 방장이야 아니 이거 IPC가 자리를 2개씩 처리했어요 이거 잠깐 이거 낙하사했나 이거? IPC 대신에 너 보여? 어? 얘를 자쏘네 그것도 오픈이야 형이.. 형이 멍청한 거 있지 눈을 왜 달고 다니시나요 야 낙하사올세 방태눈깔에서? IPC방 블락에 4K로? 뭔소리야 너 어떻게 돌았어? 아 모르삼이구나 뭐가 야 디먹으러 가자 아 내꺼 다하자 빨리 디먹으러 가자 따라와 쉬운데? 쓰레기죠? 호크스잇? 위얼 오브.. 뭐? 위얼 루징 뭐라고 하지? 위얼 루징 팀 제콥 인생 리면상 어우 땡그네 어우 깜짝없이 깜짝없이 위얼 루징 팀 위얼 루징 팀 지금 36년 32년이에요 10분 동안 3명도 안 남았네 지금 지금 뭐냐 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아 오케이 한 방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지금 129 지키밖에 안 나왔어요 오케이 패드샷 라이젠 최적화는 좋은데 야 16스레드 다 쓴다 쩐다 어우 미치 아 아 지금 내가 서브 2위야 개쩐다 1위라고? 2위 망했네 지금 배경이 2차 세기대전이 맞습니다 나눔 아니 아 진짜 무슨 일야 뭐래 갑자기 나온다 어떡해 게임은 내가 죽지 말라고 했잖아 죽지 말라고 아니 그러려고 딱 숨었는데 들어왔어 배틀빌드4나 파이브쥐이 뭐 났냐고요? 4요 아 빨리 프레임 좋은 상태에서 한번 배필 해보고 싶다 아이씨 죽었다 아싸 죽여줘 이 멍청아 IP 멍청아 살아있어라 지금 딥블링 중 5시 반부터 있는게 아니라 한국은 지역락이 걸려있구나 미쳤네 아 진짜에요? 그럼 핑크툰 어떻게 하고 있는거야? 나도 vpn 써야겠다 어? 나 들어가지 못해 지역락이 거기있다고? 죽였어? 뭐야 핑크게임 vpn 쓴거 아니야? 안썼다고? 나 왜 안뜨냐 님 혹시 그 지역을 딴 데로 설정해놨다고 한국지? 인터에 매국노라거나 뭐 그런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 이거 오리진에 아 이거 핑크게임 아 그니까 컨트리 설정있잖아 어카운트 컨트리 KRE하고 대놓고 적혀있는데 그러니까 님 말고 핑크게임 나 정상인데 나 정상인데 나 정상인데 총을 또 체크를 했는데 몰라 어우 깜짝아 나 지금 왼쪽에 나 죽었어 나 들어갔다 야 그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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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전면으로 충전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머리를 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그럼 한방 죽지 뭐야 니모걸이 형? 땡크다 총하세려 어우씨 바로 리깅필트 한번? 살려줘 멀다 자랑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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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지가 안되지? 탐지? 추가 안먹겠는데 発작 우스 RTX니깐 적응이야 일어나세요 야야 C먹으라다 C 난 지금 에코로 가고 있다 야야 E를 왜 가 우리팀 살릴려 어 여기 탈수있나? 아 못하구나 아니야 이거는 오픈배턴은 기간안에 다운받고 하시면 할수있어요 누구든지 구입을 안해도 저 이거 살 돈없어요 야 안개효과 쩌는데? 오오 이거요? 싫은데요? 끝났다 야 깡이야 예? 너 1등 있지 아 2위구나 34킬? 어 나 오버레슨 피했다 뭐야 웬 베스트 스쿼드 아 GIG가 누구지? 이 사람들 게임샥한지 얼마나 했다고 벌써 농락하네 아 맞다 그 클라즈배턴 있었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중앙에 ¿좀 깡이야? 네 이거 네 금요alt